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가장 기본적인 리눅스, 좀 더 나아가서 유닉스 계열을 동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런 터미널을 통해서 리눅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명령어를 통해서 제어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들의 목록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ls, ls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ls 띄우고 마이너스 al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ls가 아니고 이렇게 문자를 입력해서 명령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터미널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은 여러분들이 아이콘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gui 방식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명령어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식을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cli 뭐냐? command line interface 입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내리는 명령은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해서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그 명령을 내릴 때는 언제나 자신이 어떤 디렉토리에 머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면 혼동하시면 되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pw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출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컴퓨터의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홈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우분트라는 디렉토리에 제가 현재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맥에서 지금 이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 pwd라고 했을 때 users 밑에 있는 egoing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은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는 users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밑에는 egoing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가 바로 저 디렉토리 이란 뜻이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명령들은 저 디렉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행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다시 리눅스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현재 디렉토리의 하위에다가 예, 제가 새로운 디렉토리,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볼게요. 자, 무언가를 만들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뭐죠? make잖아요? make를 줄임말 mk 디렉토리 dir 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디렉토리에 이름을 적습니다. hello, hello, 리눅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디렉토리를 만들었으니까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서 pwd 해보면 알 수 있죠? 여기에 hello underbar 리눅스라는 디렉토리가 정말로 생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ls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hello underbar 리눅스라고 하는 항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만들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디렉토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볼게요. 자, 파일은 여러분이 텍스트 편집기나 이런 것들을 열어가지고 그런 걸로 만드시면 되겠지만 간단하게 비어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볼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어... t-o-u-c-h touch 라고 하고요. 음... empty file 하고 .txt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이 touch는 원래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명령이긴 한데 touch라는 명령 뒤에다가 파일명을 쓰시면 비어있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여러분 pwd 중요한 명령입니다. ls 중요한 명령이에요. touch 안중요한 명령입니다. 제가 임의로 파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쓴 거니까 잊어버리세요. 자, 이 상태에서 ls라고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underbar 리눅스 empty underbar file text 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디렉토리 요거는 파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하게 얘가 무엇인지를 어...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는 어디죠? 요기 이 디렉토리 이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ls 그죠? 그런데 각각의 파일과 디렉토리가 구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ls라고 하고 한 칸 띄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l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녹스에서 명령을 실행할 때는 요런 명령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마이너스 라고 하고 요기에다가 l을 넣을 수도 있고 a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요렇게 넣는 것들을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뭐 음 옵션이라고도 하고요 예 매개변수라고도 하나? 그건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ls라고 하면 요렇게 파이들의 목록을 보여주는데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요 기본적인 동작을 다르게 동작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뒤에다가 마이너스라고 하고 약속되어 있는 기호를 뒤에 붙여줍니다. 마이너스 에다가 l을 붙이면 요것은 이제 파일의 리스트를 보여준다. 자세히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엔터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용량이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0이라고 나오고 파일을 생성한 시간 그리고 이 파일의 소유자들 그리고 파일에 대한 권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d가 붙어있으면 요건 디렉토리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있는 헬로 원더바 리눅스가 디렉토리이다. 라는 뜻이고 자, 이렇게 앞에 d가 안 붙어있는 경우에는 요것이 파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터미널에서 명령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디렉토리를 디렉토리를 여러분이 왔다갔다 탐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